나는 솔로 17기 현숙과 상철이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18일 현숙은 커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커플 화보를 찍고 왔다고 알렸는데요. 현숙은 사실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는데 너무 유명한 스튜디오에서 좋은 드레스와 수트를 입고 사진을 찍게 되어 부담이 100배였다고 하는데요. 현숙은 상철 덕분에 촬영 눈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시종일간 행복한 표정이었는데요. 보는 사람들까지 미소짓게 만드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웨딩 촬영 동영상도 최초 공개되었는데요. 현숙은 연예인같이 청순한 모습이었고 상철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현숙을 바라보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날 좋은 기운을 받아서인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식장 예약을 하고 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2024년 8월 24일 여름날에 부부의 인연을 시작할까 한다며 너무나도 특별한 인연. 감사한 마음으로 잘 지켜나가 보겠다는 다짐도 전했습니다. 해당 글에 상철은 이쁘게 봐주세요 라는 댓글을 남겼는데요. 17기 영식, 영숙, 순자는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한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힐링커플 17기 현숙, 상철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